안녕하십니까 더메세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양시 화정동에 위치한 축복계를 담임하고 있는 지경휘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골롯에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은이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높이면 멀리 본다는 제목으로 같이 의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조나단 갈매기는 다른 갈매기와 전혀 다른 갈매기였습니다 다른 갈매기들은 해변가에서 하루종일 먹이만 찾아 헤매며 살았습니다 배부르면 놀고 자고 배고프며 먹이를 찾아다니는 것이 하루의 일거였습니다 그러나 조나단 갈매기는 잘 나가는 것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결국 조나단 갈매기는 허무 맹랑한 갈매기라는 제목을 쓰고 갈매기 사회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쫓겨난 조나단 갈매기는 쫓겨난 외로움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동료 갈매기들이 능력이 있으면서도 날지 않고 가능성이 있는데도 하늘로 오르지 않고 오직 땅만 보고 사는 것이 안타까워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쫓겨난 조나단 갈매기는 갈매기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멋지게 나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불철주야 멋지게 하늘로 치솟으며 나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갈매기 무리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높이 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높이 더 빨리 더 멋지게 그리고 더 쉽게 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숙한 늙은 갈매기는 조나단 갈매기에게 사랑을 시천하는 말로 그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조나단 갈매기는 자기를 내쫓은 갈매기들에게 돌아가던 중 그때 자기처럼 쫓겨나는 플레처라는 갈매기를 만났습니다 조나단 갈매기는 플레처 갈매기에게 높게 날라 멀리 보는 시각을 가르쳐줬습니다 이것이 갈매기의 꿈의 내용입니다 조나단 갈매기의 말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은 이것입니다 가장 높이 나는 자가 가장 멀리 본다입니다 바울은 골로세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높이 올라가 멀리 보는 삶을 살려면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그것처럼 높이 생각을 올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보다 더 높은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높은 삶만큼 생각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 뜨는 10km 정도로 생각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처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위성처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 하늘 보자만큼 생각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동인들 여러분의 생각의 날개를 갈매기 조나던처럼 높이 올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땅을 보지 마세요 고난을 보지 마세요 문제를 보지 마세요 사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부흥사였던 디엘 무디는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대는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해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소를 믿어보라 그대는 이 생과 저 생에서 후회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멀리 봐야 보입니다 생각을 높여야 멀리 봅니다 왜 그럴까요? 바오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소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소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가 그리소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하늘 아래에서 살 것이니 생각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과 더불어 영광스럽게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아예 부활할 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땅의 죄를 다 버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버리고 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소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있을 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 중에 낙심 말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문제의 큰 벽도 환란의 높은 봉아리도 수련의 파도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봐야 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높이 올라 멀리 보시는 성도인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지경희 복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